예이! 라스가 이겼습니다. 1차례 시작이죠. 1차례 시작이죠. 스텐 füh from 잉고 선지uma이었던 충 이스터, 제가 Crypto ofığımız. 관련된 bara 밥이 팔,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해 주실 환장단 100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빵빵 투어가 77회. 근데 기우 씨가 표정이 온며로 77 정도면 뭐. 사실 라스베가스 77, 7땡, 7땡. 죄송한데, 저에게. 죄송합니다. 아, 이 사람 알면 알수록 양파가 더 나잖아. 부장님이 쐈다고 그러잖아. 77표가 낮은 점수는 아닌데, 저희가 한번 꺾고 싶은 의지가 생길 정도의 스코어라고 할까요? 아, 그러니까 가능한 스코어다. 네, 붙어볼 만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 77표가 절대 낮은 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도 그냥 자연도 안 돼. 우리가 봤을 때 절대 못 보던, 정말로. 입바라질 말이야. 네. 슈퍼, 울트라, 핵자연 아니면. 정말 자연인이다. 너무 유치하게 슈퍼, 에그라. 핵자연은 뭐예요?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라스베가스 가고 싶던데. 아니, 저는 사실 좀 다른 포인트에서 놀란 게. 두 분이 약간 잠시만 비행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에서 나오는데 너무 둘 다 예쁜 거야. 나와서 샤워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준비를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관리하는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장거리 할 때? 아니, 태도 너무 좋고. 너무 괜찮아요. 어쨌든 비행기에서 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 그것 좀 알려줘요. 기본만 하고 가셔서 공항에서 웬만하면 플렌징을 하시고. 지우고. 좀 수분감이 많은 수분크림을 바르시는 상태에서 올라가서. 미스트를 뿌리신다는 약간 계속. 약간 섞으셔도. 역시. 우리 이경 씨는 혹시 장거리 여행? 저는 최대한 편한 걸 추가하기 때문에요. 즐겨 신는 슬리퍼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세상이 좋다 보니까 스마트폰에다가. 밀린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면서 쫙 보면서 가면은. 금방 도착했습니다. 오히려. 그거 보니까 우리 이번에 여행 가실 때 이기우 씨랑 이경 씨. 그 찍혀있죠 사진. 네. 사진이 뭐 남친도 이런 걸로. 좀 봤거든요. 근데 이게 또 팬들을 위한 또 마음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누가 기다려주거나 이런만큼의 인기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못합니다만. 가끔 내가 가는 날. 되게 유명한 분들이 같이 가는 날이 걸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이거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애들. 많지? 왜 이렇게 날 보러 왔지? 근데 아니나다니까 저기서 우와 하면서 이렇게. 와악 지나가면. 네. 편안하게 들어가거나. 아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93년도. 93년도. 그러니까. 너무 옛날 얘기야. 잠깐만요. 옛날생이죠? 9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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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잠깐이지만.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국 채널을 갔다가. 딱. 비행기 탔는데. 한국 아주머니들이. 싸인 밖에 다 막 왔는데. 제 앞에 있는 남자가. 앞에 화장실을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자기 때문에 이러는 줄 알고. 도망갔다 왔는데. 주성치였어요. 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성치. 주성치. 진짜. 주성치 씨는. 대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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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합니다. 대자연. 자 그러면. 우리 대자연이 어디 있는 건지. 지도를 일단 보겠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벤쿠버에서도. 대기보네요. 이쪽이. 벤쿠버에서. 길거리가 비행기를 1시간 반 정도에 걸어요. 그렇네. 되게 추웠겠어.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기후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따뜻한 옷. 겨울옷을 하나씩은.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 대자연에서 되게 고생하고 오셨네요. 근데 또. 꼭 챙겨가셔야 될 게. 일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썬블럭이나.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필수. 물가 이런 거는. 확실히. 베가스보다는. 확실히 저희가. 확실히 저렴하죠. 확실히 십니다. 시골인데요. 일단 환율도. 미국 달러랑. 캐나다 달러가 환율 차이. 다르죠. 그리고 캐나다가 원래. 주세랑 연방세. 각각 7%씩 해가지고. 14%가 붙어요. 근데 캘거리는. 싸요? 연방세가 없습니다. 택스프리. 몇 프로? 7%가 싼 거예요? 7%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다 쇼핑을 하러. 캘거리로 갈 정도로. 아. 어쨌든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 라스바스 좋았지만. 우리가. 몇 번은 봤던 그림이에요. 하지만. 캘거리의. 뱀프난 국립공원은. 저는 들어보지도 못해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없어. 근데 이게 뱀프 국립공원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캐나다에서는 첫 번째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지정이 된. 국립공원이고요. 자연. 네네네. 영화도 레버넌트도 거기서 찍었고. 브로그백 마운트를 찍었고. 브로그백 마운트를 찍었고. 브로그백 마운트를 찍었고. 레버넌트를 진짜 열심히 찍었군요. 네네네. 진짜 죽었군요. 진짜 죽었군요. 네. 진짜 죽었군요. 자 어쨌든. 여러분. 대자연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고. 궁금해. 뻥뻥. 투어. 뱀프로 떠나보시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감춘다. 반응 좋아. 흔들린다 진짜. 이게 힐링이죠. 이게 힐링이죠. 와. 와. 레셔널 지옥 그래픽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이거 뭐야. 이런데를 정말 다녀오신 거예요? 그럼요. 정말로. 우와. 우와. 다 저래요. 우와. 사방이 저래도 문제지. 사방이 저래도 문제지. 확실히. 찍어온. 이게 빛이 다른가 정말. 반사랑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희경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배우. 이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기호입니다. 인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기호입니다. 우웅섭해요. 저도 모르게 못봤는데. 아직도 커요? 어, 그것입니다. 저는 여행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고생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네. 얘는 굉장히 사고도 자유분방하고 자유인이에요. 야인이에요, 진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키, 로키, 로키 선배! 진짜 자연인데? 지금 지략가. 장기와 형은 이제 그거죠. 그렇지? 문무. 아, 무? 문무? 문문무. 아, 문무. 문과 무를 겸비한 커플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봉쥬가 어떻게 먹는지 알죠? 봉쥬이. 봉쥬이 줄인 거야. 키 큰 사람이 이거였어요. 와, 하늘 봐. 아, 이기우 씨 키워프니까. 지금 집 올라간 줄 알았어, 지금. 형은 우리 여행의 CPU가 돼줄게. 좋아요. 너는 하드웨어가 될게. 하드웨어가 될게. 좋았어. 또 우리 이 배틀 트립이 의뢰인이 의뢰를 한 여행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대신 경험해보면서 해결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주제가 버킷 미스트야. 버킷 미스트? 아, 너무 치열하잖아, 모든 게. 그렇죠. 여유가 필요해. 힐링하고. 힐링이 필요해. 네. 그래서, 아. 대자연이 살아주신다. 네. 캐나다. 알바트. 페어가. 네. 왜 대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함께하고 싶냐면 그거는 그 순간 아니면 똑같은 걸 볼 수가 없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지금 말해보니. 아, 지금 말해보니. 아, 개인기. 개인기. 시청자분들이 귀가 뻥 뚫리고. 진짜 뻥 뚫리다 못하니 그냥 뻥뻥 뚫리다. 뻥뻥 뚫리다.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한 걸? 한번 해드려. 오! 야, 이거는 뭐. 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아, 불러. 뻥뻥 투어. 야, 가슴이 뻥 뚫리고. 우리는 히아가 뻥 뚫리는. 캐나다. 알바트 전수로 갑니다. 뻥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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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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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드라마가 오늘 아침에 끝났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도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요? 설레임이. 어제부터 촬영하는데 계속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캐나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 그래? 제가 저런 거에 설레네. 오.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나 보드 잘 타세요? 스키 타고 보드 타요. 탔어요? 그럼요.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스킬이나 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설질이 너무 궁금해, 설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 로키 산맥에서 탄다는 우리가. 그치. 그래서 우리 너랑 처음으로 한 여행이잖아. 그럼요. 여기 또 준비한 게 있어. 뭐요? 뭐요? 커플 보자 한 거예요? 네. 아, 맞췄네. 다 노력 많이 했네. 자, 그러면서 기우 형님과 이경이가 함께 떠나는. 가슴이 뻥 뚫리고 지아가 뻥 뚫리는. 아, 불안한데 지금 시작이 괜찮은데? 아, 불안한데? 지금 캠쿠버에서 캘거리로 가는 비행기를 환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캘거리로 가볼까? 환승이죠. 네. 환승. lemmer in the end. 아, 그냥 땡повede. 봐봐야되는데, 지금? 근데 진짜... 진짜. 살면서 꼭. 콧가루. 환원이. 드디어 탈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되게 졸려죽겠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과장님 지금 찾았고 렌트를 하고 렌트 제가 렌트 거기다 버젯이라고 해놨거든요. 버젯? 형, 지금 우리가 캐나다 딱 넓다고 했잖아요. 엄청 넓지, 야. 교통은 어떻게 해서 다녀야 돼요? 미리 운전해야죠. 저희가요. 아니, 저희가요가 아니라 너가요. 그럼 제가 운전을 할게요. 아니, 다. 통으로? 통으로? 내가 옆에서 지도 보고 내비를 해줄게, 인간 내비. 이경희가 군대 운전병 출신이에요. 네, 네. 특수 운전병이에요. 아, 1종 대형 갖고 있어요? 1종하고 특수 렉카면 하나까지 다 있습니다. 아, 네. 준비된 녀석. 네. 저 싸인. 공항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전 예약을 했어요. 편하네. 봐봐요, 형. 여기서 이제 누를 거예요, 누를 거예요. 누를 거야. 시끄럽게 올리게 할게요. 하나, 둘, 셋.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야, 왜 이렇게 큰 차를 했어? 아, 생각해봐. 너무 힘든데, 저거? 오! 대박.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좋다. 야, 이걸. 그러니까 저희가 차종을 흔적을 했는데. 그게 없어서 업그레이드가 공짜로.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된 겁니다. 차종입니다. 역시. 하루에 3만 5천. 오, 가. 오, 가. 오, 시시. 가자. 아, 가시죠. 오. 오, 천 번. 안전하게 보시겠습니다, 형님. 네. 제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자. 이야, 이 포옥이야. 차가 힘이 넘친다. 우와. 우와.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그런데 지금. 보통 이렇게 스텝분 차량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이거 그냥. 이게 여행이지. 그런데 지금 날씨가 많이 틀린 거라던데. 이거 별로 안 차, 날씨가. 따뜻해, 공기가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그냥 저희 사오고 싶은 데 갔어요. 잘했다. 어, 나쁘지 않네, 영상식도. 구름 사이에는 해도. 영상에서 보다. 마이너 판타지였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런 포옥도를 내가 달려 보다니. 이야. 이게 렌트카 여성분들이 하시기 좀 겁나잖아요, 운전도. 그런데 길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집진. 집진. 램프는 어떤 곳이세요, 형? 램프를 하나 거치면. 램프에 국립공원이 있어. 어, 국립공원. 어. 램프 국립공원이 캐나다 1호 국립공원인데. 캐나다 1호? 응, 1호.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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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떴다, 떴다. 아, 이것만 보고 간다는구나. 이제부터는 진짜 직진이 아니야, 계속. 계속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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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그냥 달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근데 하늘이 너무 예쁘다. 하늘 봐. 우와. 그리고 저희 때는 못 봤지만 날씨가 좀 더 좋을 때는 옆에 막 사슴. 사슴 뛰어다니고. 와. 대박이다. 와. 너무. 맙소사. 우리 저기로 더 가까이 가고 있어. 음악도 이거. 음악도 이거. 음악도 이거. 월요일. 육아는, 오늘부터 우리는. 음악도 이거. 음악도 이거. 음악도 이거. 음악도 이거. 음악도 이거. 음악도 이거. 이게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 게 느껴져서. 슬프네요. 아. 그러니까. 어, 밤이야 벌써 이제? 공방도 해가 집니다. 낮에 왔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어? 뭐야? 졸 게이트인가 보다. 이제 벤프로 들어가는 풀 게이트. 되게 예쁘다. 스키지장 입구처럼 생겼다. 어머, 집 같네. 오! 운이 좋다. 근데 저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 각지 저런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0여 곳 이상. 아, 올해가 캐나다 150주년. 150주년 기념. 국립공원 이런 데가 공짜야. 아니, 공짜? 공짜. 올해만? 올해 내내. 2017년 내내. 150주년? 어. 잘 맞춰왔네, 여기. 작년에 왔으면 또 이거 돈 내는 거 아니야? 아니, 올해 안에 한 번 가야 되겠네요. 그럼요, 올해 가시면. 이번 밤 15주년. 평화ショウ battle. 평화ショウlordadoozivan. 가정한 장 음풀 cassette. lata. 총 합의민과able. 쌍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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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583. 자연을 느끼는 음식점이 있더라구요? 자연을 느끼는 음식점 저 음식점! 오늘의 음식! 뭐야? 횐가요? 6회인가? 여기가 그 유명한 그리즐리 하우스야 그리즐리 하우스? 야 그럼 일단 시키자 배고픈데 여기 보면 뭐가 많지 이거 뭐에요? 무슨 스네이크지? 프로그레그 배니션 배니션 사슴? 배니슨 가물배? 개구리다리? 와일드보아 와일드보아? 가물배 검색해봐 또 이상한거 나온다 볼? 와일드보아 멜드보아 이게 그 아니야 이거 완전 그러면 우리 그거 시켜보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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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터 랍스터 펑듀 랍스터 펑듀 태아다도 팁이 있죠 팁은 보통 15% 정도 뭔지 알겠어? 잘 시킨거 같긴 해 좁은 분위기에 우리가 진거 같아요 밀렸어 600도 대게 600도 600도 백두 이렇게 동그래된 줄 알았는데 동그래된 동그래 왕복이에요? 뭐 이렇게 종류가 많아 예 저는 아 아 600도의 돌판이 옵니다 저기다 부어갖고 어 뭐야? 그러면? 그걸 저기다 치즈에 찍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많은 또 포스가 있어요 아유 반칙 굉장히 약하지 않네 아니 아니 약하지 않네 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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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지 않아? 홍두까지는 진짜 너무 반칙이지 자슴 자슴 와 나 처음에 나올 때 아닌 줄 알았어 자슴 먹발로 아니 지금 뭐 색깔부터 봐야 아직도 한 번 먹어보지 못했던 고기들을 먹어볼까? 저도 이렇게 이렇게 오우 이에요 와우 이 정도면은 미디엄 레알 나도 미디엄 레알 그럼 지금부터 먹기 시작해서 미디엄 엘던까지 먹으면 돼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제일 어려운 어려운 소스 먼저 소스가 이렇게 네 다섯 가지 미디어 잠시만 미디어 미디어 미디엄 레알 무지원하다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진짜 뭐 말해야 할 것도 부드러운데 솔직히 말하세요 응 더 구워 먹길 권장이에요 이게 원하는 굽기 정도를 원하는 대로 해서 그냥 먹으면 되니까 많이 올라 더 쫀득쫀득하네 쫀득쫀득하고 우리나라 소고기보다 기름기가 훨씬 좋아 진짜 오늘 재미까지 했네요 자기가 이거 구워서 먹으니까 랍스타를 처음 구워서 먹으라고요 랍스타를 뭐? 랍스타를 이거 반칙이다 아 저거 정말 고기 고기 식약기 저거 정말 대단합니다 야 뻥뻥투어 좋은데? 저는 1등 나 1등 야 이런 말이 필요 완전 다른 세계다 이거 오우 정말 내 현 줄 알고 씹어도 이해가 되는 맛 가재 한 마리가 소를 다 발랐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이건 진짜 인정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랍스터가 최고예요 그러면? 다 사슴 무기 다 해서 다 해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다 농구존대에 대한 랍스터가 1등 랍스터가 1등 남자들 저런 거 안 좋아해서 저희가 남자들이 무슨 저런 걸 먹어 아니 근데 저희가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맛이 이런데 암바나나? 암바나나? 너무 부드러워 야 오렌지 먹은지가 나는 얼마나 오렌지 말도 마요 오렌지 먹은지가 내가 얼마나 오렌지 몰라요 말도 마요 렌즈 말도 마요 렌즈 아이고 아재기고 아 이거는 좀 그만했으면 하는데 저도 과일 그리고 메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게 다 코스 요리예요 코스 코 한 코스 노란 메론 메론이 좀 싱거우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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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딱 저거 맞아 형이 딱 좋네 제일 따로 노는 듯 하면서 육아가 잘 돼요 그리고 이 식감이 약간 그 고기의 기름기를 다 음 여기는 여기는 다 다른 다 단애들이랑 어떤 단위? 어 테이블에 떨어지는 건 필수고 바닥에 떨어지는 건 선택이야 명옹 같다 형이 명옹 근데 줄루야 난 선택 많이 했어 얼마예요? 코스테로? 45,000원 정도 오 1인당? 1인당 거봐 이 고기랑 우리 라스베가스 뷔페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계산은 네가 하자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고마워 그래 감사합니다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좋은 초콜릿이네 아저씨 좀 더 먹던가 어때요 더 먹던가 좋아 더 먹다가 우리 내일 진짜 맛있는데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음 여기가 저희가 묵은 호텔입니다 오 그 뭐예요? 여기 호텔이에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는 거야? 저희요? 저희 두 대신 보이시죠? 저기서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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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이 안 돼 어? 이미 카메라 부탁드릴게요 짜장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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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살라마 나이스 좋아요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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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공기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냥 먹는 걸 많이 알아왔잖아요 어 저는 약간 저는 몸으로 하는 걸 거기까지 알아왔어요 형, 스키나 보드 뭐 타면 좋겠어요? 형, 스키 좋아하지. 스키? 저는 보드 타거든요. 와, 야. 인형 눈이 샹스테인 파우더 스모그라고. 스키나 보드 타기가 완전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인공 눈에서 타는 것보다 뭔가 훨씬 더 짜릿하고 좋겠지. 보드 잘 타고 싶다, 진짜. 저런 데서 보드 타고 싶다. 오, 설마. 전에는 넘어져나? 오! 아휴, 오마이갓. 선샤인 딜리. 스키나 보드 타고 싶다. 와, 많다. 차 많다. 차 많네. 이거 다 스키나 보드 타고 싶네요. 근데 슬로프가 안 보이네. 슬로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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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것도 조그매. 아니, 형, 아니 이게. 막대 온 거야, 이거. 내가 사진으로 봤을 때 이러진 않았어. 이건 너무 아담하잖아, 이거. 너무. 이 사진이 아니었어. 아니, 너무 소박하잖아. 이 캐나다 땅 이만한데 스키장이 이만한 게 이게. 아니, 아니야, 잠깐만. 아니, 스키장에 비가. 비 오는데 스키차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내가 이거 준비했어, 이거를. 형 한 장, 나 한 장.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 갖고 올라가면은 아, 근데 비가 오냐? 아, 근데 비가 오냐? 날씨가 너무 풀려가지고요. 비가 왔어요, 저기가. 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괜찮은 거야? 아니, 지금 뭐. 아니, 지금 뭐. 어우. 아, 깜짝이야. 그,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무서워서. 네, 네, 네.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물을. 올라, 올라.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아, 맞다. 아, 이디 형이. 고소공포증. 진짜. 땅을, 땅에 바로 못 뛰겠어, 지금. 천. 이경씨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좀 좀 올라가는, 무서워하더라구요. 한참 올라갑니다, 한참을. 그거 알아요? 올라가면서 앞에 안 보여요, 이제. 지금 구름 속이야. 오, 뿌였네. 그럼, 형, 저는 여기까지인 거 같고요. 보니 열리시면 형 내려지면 저는 내려가 있을게요, 오타고대로. 아, 이리 와, 빨리. 아우, 나 몰라. 여기 둘이네. 아, 눈을 못 쓰겠다. 못 쓰겠다. 와우. 와우. 여기가 시작이야. 네, 이게 시작입니다. 또 올라가네. 아,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 네. 여기가 이제 7천 피트. 7천 피트. 시작 지점이. 리프트 타려고 기다릴 일이 없어요. 아, 한 번 내려오면 힘들어서. 최고 긴 게 8km. 코스 로프도 너무 많아서. 8km요? 코스 하나가 8km. 8km를 타고 내리는 거고요? 저기는 다 자연설인 거죠? 100% 자연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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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 예술이다. 스키천국이야, 스키천국. 자. 이리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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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천국이야, 스키천국이야. 여기서는 보드. 스키. 스키. 그림 좋은데? 좋아. 재미있겠다. 달라, 달라. 라스베아스랑 달라. 진짜 넓다. 산이네, 그냥. 산이 낫는데. 제일 긴 게 8km예요. 지금 보이는 게 다 지금 스키장인 거죠? 네. 저 선들이 다 슬로프예요. 와, 진짜 넓구나. 간다, 간다. 간다. 우와. 그러니까 저기는 펜스가 없죠. 펜스가 없어요. 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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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이형. 저기 타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이죠? 네. 바로 helped. 저는 나무 사이로 왔어요. 근데 저 기분이 대단합니다. 이런 거 진짜 자료 화면에서 한번 봤지. 내가 실제 타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잘 타네! 기호 형 선수예요. 아니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또 틀렸는데 하나도 안 없지. 넘어오도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한국에서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까지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스키가 빠질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어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정말 안 아파요. 마음 안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제 찍어 먹었어. 괜찮아요? 당국 수업. 오케이. 파인. 제대로 넘어졌어. 조심히. 아직 이 눈의 적응을 못하겠어. 맞아, 맞아. 우리 빙판을 차달라고. 사n is a group of tops. 마키장처럼 다 젖은 눈이 아니고 계속 쌓인 눈이라 정말 푹신푹신. 박혀요, 그냥 이렇게 톡. 아,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강습해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세분화돼서 재밌돼 있어요. 아, 그럼 모터로장도 가서 그냥 강습받아서 바로 탈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좋네. 그렇게 좋네. 제대로 잡아야 돼, 제대로. 한번. 네, 제대로. 아니, 눈이 적응이 안 돼. 형, 제대로 넘어졌어. 눈 밑에 있는데?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형, 오히려 이거 날라갈 정도로 날라갔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집에 갈 수 있겠냐고. 자신 있지? 자신 있어요. 어린 아기 친구들도 많이 타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타세요. 아, 진짜? 아, 장애인 스킬도 있어요? 장애인 분들도 정말 스키를 많이 즐기세요. 아, 잘 돼. 재단한 첫 번째, 벤프 시내를 저희가 드디어 왔네요. 여기는 지금도 크리스마스 건물이에요. 뭔가. 뭔가 어두운 듯하면서. 적당히 눈이 편하게 닿아 맞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네 저기는 법적으로 건물을 5층 이상 짓지를 못합니다 내가 몇 가지 서치해본 계획은 여기가 굉장히 춥잖아요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한 번에 칼로리로 확 올릴 수 있는 거지 단 거 단 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비버테일 아 이거예요? 비버테일이요? 비버테일 이 벤페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디저트 중의 하나래요 그렇게 유명한데요? 엄청 유명한데요 그것도 가봐야죠 난 진짜 비버테일을 먹는 줄 알고 너무 잔인하네 꼬리찜 같은 건가 꼬리찜 우리 추천해 주시겠어요? 우리? 그 첫 컬러는 초콜바나나 그래도 달콤한 소금 그리고 레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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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들어간 게 좋아요 그게 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어 구우면 생김새가 비버 꼬리같이 저 맛있겠다 아 비버테일 비버 동물의 꼬리 모양 꼬리 모양 넓적한 꼬리 모양의 저런 식으로 원하는 토핑을 해서 디저트로 먹는 거지 사실 뭐 디저트가 특히 단 디저트는 그쵸 남자구나 여성분들이 근데 딱 비주얼 봐도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해요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아 네 오 그래요? 이런 유명한 건 또 하나 정도는 먹고 알지 그럼요 네몬 라인? 네몬 라인? 저기 먼저 놨네요 뭐야? 뭐야? 돈가스 아니야? 안에다가 아니에요 보세요 보세요 돈가스 돈가스 위에 망산에 올려 망동가스 달라요 형이랑 저랑 비주얼이 많이 달라 근데 나는 솔직히 아 나 단 걸 왜 이렇게 별로 찍을까? 안 믿겠지만 별로 안 달라 안 믿겨요 연인이 왔다 남녀분들은 무조건 이거 시키십시오 남자분들은 이거 시키 여성분들이 사랑하실 맛 만저만 먹을 수 있겠네? 아 이건 남산 왕동가스 같아 이건 생선가스 이건 생선가스 진짜 상탈 소스 이거는 남자분들이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맛 맛 좀 봐줄게 맛 좀 봐줄게 맛 좀 봐줄게 아 저거 얇구나 아 저거 얇구나 스틸이라 좀 한 입 진짜 어짠 맛있어 도대체 이게 오히려 이거는 달콤함에 바나나의 부드러움 저는 이거 통으로 산 것도 안 드시잖아요 나 초콜릿 줘도 안 먹잖아 네 도넛 반죽을 얇게 한 거에다가 위에 원하는 토핑을 얹어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유명한 집 맞네 이 길 스트레이트에서 우리 요만큼 본 거야 아 오케이 다른 곳도 한번 가보자고 한번 가보자고요 아 도시가 너무 이쁘다 야 근데 또 너무 다르다 라스 가스가 뭐야 자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 이런 거 있잖아 꿈에 요정이 나온다든가 예 그런 말할 것 같아 아까 그 스키 타고 내렸던 울러프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죠 울러프가 빵빵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기 나무랑 나무 사이 들어갈 때는 가운데 나무 있을까 봐 겁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저런 데는 딱 가면은 레벨 테스트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스키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추천해줘요 그리고 여기는 뭐 넘어져도 안 아프다고 하니까 진짜 안 아파요? 아까 심하게 넘어지셨는데 제가 한 예로 한국에서 스키를 타다가 이쪽 팔을 다 부러져서 수술 7시간에서 이게 다 펴지지가 않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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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드를 보드를 타다가 간 건데 그런 건데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처음 탄 거예요 캐나다에서 좀 두려워서 살살 탔는데 그렇죠 그렇죠 넘어지다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진짜 넘어지면요 이렇게 아니 저 스키장이 너무 좋은 게 우리는 사람들 피하다고 다치고 말이잖아요 여기 그냥 나무만 피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2분 내려와서 30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30분 내려와서 2분 기다리잖아요 여기 스키장에 여기 스키장에 쭉 내려온다고 치면 도착 얼마 정도 걸려요? 8km째를 타면 그냥 하루를 중간중간에 캐빈 같은 데서 8km? 팟초코나 디저트 파는 데들이 있어요 와 그러면 중간중간에 들리면서 쉬었다가 탔다가 쉬었다가 탔다가 근데 여러분 8km라고 하면요 지금 시청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게 8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스키로 여의도에서 시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여기는 맛집이 있어요 응응 저 실록스를 위해 저 안에 그래서 그 맛집을 가려고 스키를 타는 분들도 계세요 떡볶이 같은 거 그렇죠 사실은 배고파서 기우영하고 아내에서 먹은 게 있는데요 트리퍼스버거라고 제 인생 햄버거 약간 1순위일 정도로 그건 아마 힘든 스키가 끝났기 때문에 더 맛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큰 수준의 음식을 불렁당했어 키도 네가 놓고 네 앞에 저희가 본 영상이 예고편을 보고 아 그래? 이게 무슨 예고편이냐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예고라 바로 가자 뒤에 가자 가슴이 뻥 눈이 뻥 뻥뻥 투어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좋습니다 고마워 스킬을 들고 다녀 와 아 이거 또 또 일단 밴프 시내에서 10분 정도 거리 밖에 안됩니다. 10분 밖에 안됩니다. 살아있네. 여기는요. 여기가 캐나다 밴프 로키 산맥에서 반드시 와야 할 필수 코스 중의 하나래요. 근데 오늘 날씨도 좋고 여유있게 또 부피가 편하네요. 하늘 봐 진짜. 저 위에서 여유있게 이 산맥을 아래로 바라보면서 축하합니다. 여기다 뭐야. 기억하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올라가느냐. 보이시죠? 곤돌라. 곤돌라를 타고 저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너 괜찮겠지? 저요? 신나네. 저 또 고소후보 쪽이 있어요. 고소후보 쪽이 있었지. 이번에 그것도 치료하고 오자. 다들 일단 첫 마디가 치료한다. 곤돌라를 고소후보 쪽 치료하고 먹어요? 지금 치료하자 끝이자. 아 이 양반은. 땡큐. 스탑 레이션. fund이 accomplishments. 곤돌라라 않아요. 왜 그런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왜 비 accommodника. 가야만 하는 이유. 다행인것이 지금 뒤로 가니깐 한결 낫네요. 저 앞에 산 다. 반풍철한 기초 제가 로키 산맥을 이렇게 운질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 번 준비해봤어요 어 뭐야 지금 이렇게 남성틱 하면서도 자 형님 남성틱? 안녕하십니까 오 마이크구나 이거 박나래씨가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여기 나가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 머스트 머스트 야야야 저희 로키 마키에 오신 걸 진심으로 운영합니다 자 우리 로키 로키 오셨으면 대한민국 분들은 이 로키 노래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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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아 아 재밌게 너무 노셨네요 다 왔습니다. 오, 됐다.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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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문이 좀 낫더라고요. 아, 여기 정말. 여기 짜게 보시면. 걸을 수 있게 계란이랑 산책로 만들어 놓은 거 보이세요? 어, 저기. 어? 와, 여기 여기 마련인데. 조금 더 한 번 가까이 가볼까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아, 너무 잘해. 근데 이 위에 이렇게 나무들이 웅창한 것도 너무 좋다. 와, 대단해. 이야, 이게, 이게 풍력이구나. 진짜 멋있다. 그림이네, 그림. 저기 왜 꼭대기가 기상 관측하는 곳이래요. 어? 진짜? 네. 와, 미친데. 우와, 미친데. 우와. 보세요. 정말. 아,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우와, 진짜 대단해. 지금 저 산맥 자체가 보이는 거죠, 지금. 사방이. 사방이요. 이야. 아, 이게 좀 섭섭한 게 화면에 안 담기는 것 같아. 화면에 좀 덜 담기죠, 항상. 네. 그 공기, 그 바이브까지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아,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돼. 야, 이건 정말 황홀했겠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뒤에 진짜 그림 같다. 근데 이 두 눈으로. 처음 보는 이 그림 광경. 야, 구름이 바로 위에 있네. 아, 이거 어떻게 고대로 이렇게, 이렇게. 딱 떼갖고 이거. 다시요. 순간 띈 줄 알았잖아. 이제 이거 고대로 내가 느끼는 거 그거. 고대로. 딱. 떼갖고. 고대로 접어서. 고대로 이렇게 포켓 넣어서. 방에다가. 와. 아니,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에 맞는 형용사가 안 떠올라. 저희가 저때 좀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대자연에 약간 압도당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말도 안 돼서. 이런 걸 좀 봤으면은. 여기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그래, 그래. 저희가 스키장 갔던 곳. 선샤앤빌리지. 이게. 이쪽 방향. 저 굴곡기인데. 네. 저기는 어제 그 그때처럼. 눈이 엄청 와 있을 거래요. 지금 노고 있을 거래요. 오늘 왔으면 큰압방인데 촬영 못했네. 엄청 오고 있을 거고. 아, 굿. 저희가 온 게 뱀프타운이 저기. 우리 동네. 아, 뱀프타운이 보여요? 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우리 동네 됐네, 우리 동네 됐어. 네, 저렇게. 아, 벌써 그 동네래. 저기 뒤에 보이는 호수 보이죠? 어, 호수. 호수. 저 호수가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XXX 띵벌리. 우리 감상 푸르게 푸르게. 그 광고 찍었던 대로. 어? 지금. 오, 상백이 이렇게 돌면. 오, 알겠다. 다 본 거예요. 화노라마. 하, 자연히 보존이 너무 잘 돼 있네요. 여긴 꼭 와야 돼. 나 하나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뽀뽀는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화노라마를 찍어주시는데. 어. 제가 딱 사라지죠? 봤어, 그거. 형 뒤로 돌아서. 알았어. 또 수고. 아, 이거 빨리빨리 아마 4번까지 찍혀요. 네. 계속 돌아서 돌아서. 한 사진에 제가 여러 명 있는 거죠. 빨리. 잠깐만. 형이 천천히 들어야 돼. 이동. 저런 기능이 있자면서. 화노라마. 나도 저가 해보고 싶은 게 힘든지 안 해봤어. 이동. 조심, 조심, 조심. 그렇지? 저기 딱 돌아올 때 잘 서야 돼. 이동. 아, 난 몰라. 나이가 먹어서 이런 거 할 줄은 몰라. 아, 여기 걸렸겠다. 하지마. 내가 숨찬 거야. 봐봐, 봐봐. 내가 숨찬 거야. 봐봐, 봐봐. 어지러워. 어, 어떤 사진이니까? 이거 찍다가 많이 실패하거든요, 막. 손 업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아니고 누가 저 굴곡지로 했지 않아요? 그래, 굴곡지로 이게 실패야. 어? 잘 찍었는데? 잘 찍었는데? 잘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못 잡았어. 4차원의 공간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못 잡았어. 느낌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잘 안 돼. 아, 또 왜? 아니, 근데. 또 왜? 아, 진짜 이경씨랑 어디 놀러 가고 싶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또 왜? 아, 또 왜? 그러니까 이거야. 최신형 핸드폰도 이걸 담을 수 없는 거야. 이건 그냥 우리 눈으로 밖에 못 담는 거야. 나 이거 한 바퀴 담고 싶었는데. 하... 인간의 욕실 끝이 없다니까? 아, 결국 실패예요. 네. 헬리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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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헬리캠이랑 같이 이동하자. 헬리캠랑 같이 가죠. 헬리캠 적나罩 걸었어? 돌 결성! ouais… 아닌가요? 여행은 이런분들이랑 가면 Villain 이제 Harissagal BronB termin교장만 WatageLolly Around Music 아, 이건 뭐야? 아, 밖에 경치가... 레스토랑이 다 통유리로 돼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걸 바로 이렇게 커피 한잔하면서 오늘 이 정도는 너한테는 인생이 어디야? 이런 경치? 이런 경치야 경치? 1위에요 이 느낌적으로만 다가가도 1위에요 형도 형도 뭐 여행이고 국내, 국외, 캠핑 다니고 오지 들어가서 자고 뭐 먹고 다 해봤는데 안 돼 그거는 다 소급 장난한 거 같아 여기 오니까 이래서 여행을 다니고 이런 걸 많이 봐야 돼 맛있어? 형, 저희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좀 대자연을 느꼈잖아요 이번에는 좀 더 다가가가 볼게요 어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더 대단하게 더 세부적으로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봐요 여기 한번 어? 설퍼를? 어? 트래킹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아, 트래킹이 돼요? 겨울에 다양한 트래킹을 할 수 있어요 형이 겨울 트래킹 어 이것도 진짜 참아 이제 자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출발합니다 갑니다 저희 대충 얼마 남아 걸려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려요 음 와 근데 길이 와 하늘색 봐 하늘색 봐 가슴이 뻥 찔려, 형이 도로의 끝이 없다 왜 그림에서만 보면 무릉도원처럼 산이 구름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 와 저 컴퓨터 배경 화면에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쵸 아, 맞아 저 컴퓨터 배경 화면에 있는 거 아니야? 아,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아, 이 씨 이런 배경 화면도 있지, 컴퓨터 말도 안 돼 구울산 저희가 뭐죠? 캡슬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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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린 거 봐, 너무 멋있다 샘프 쩔어 갤거리도 쩔어 캐나다도 쩔어 록키도 쩔어 아, 이 의견 준비네요 흥이 멋져있네요 존 스턴 켄이요 와아 존 스턴 켄이요 이 뱀프에 오면 필수적으로 또 와야하는 코스 중에 하나래요 아 여기에 오면 두 가지 코스가 있대요 두 가지 여기 개인적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투어 상품이 또 있대요 존 스턴 켄이요 어퍼 포플을 소개합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존스턴 캐니언. 저희가 이제 입구고요. 이거 또 무료죠? 네 무료예요. 150주년이라. 존스턴 캐니언. 왜 이렇게 외국나면 길죠? 진짜 여정 나올 것 같아. 표지판 나왔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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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이게 어퍼. 이게 이게 로퍼. 우리나라도 뽁뽀가 많잖아. 많죠. 제주도에 가면 현재형 뽁뽀랑 뭐겠지? 저기 서울역 가면은. 처음 갔다 전에 한국에서. 왜 이래요 갑자기. 적당히 해. 아니 이게. 숨이. 우리가 힘든 이유를 알았다.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가니까. 대신 형이랑 가니까 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여행 갔다면 진짜 절친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주군이 박권이 이렇게 호흡을 맞춘다는 게. 이건 진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거지. 너랑 나랑. 맞아요. 형. 어? 네? 이게. 아 이거 신기합니다 이거. 어? 왜 이렇게 멀었어. 그래서 이거 보면. 와. 이 결정이 보여요. 결정이 육각형으로. 아 형. 어? 갑자기 영역 표시한 것 같아요. 수분들이. 돌에 이렇게. 살얼음처럼 붙어서. 손도장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봐봐라. 아빠. 엄마. 엄마. 아이. 아빠가 좀 더 크네. 네. 형 우리도 하나 찍을래요? 그래 이거 벽에 낙서하는 것도 아닌데. 엄청 많이 했는데. 다 이렇게 찍고 가는구나. 처음에 사진으로 딱 찍은 놈이야. 형 우리도 하나 하자. 약간 아빠와 아들 느낌 어때요? 그럴까? 평생 가지고. 바위 가져가세요 이렇게. 됐어. 오 잘한다. 손이 큰다. 아빠. 아아악. 어디 한번 더 찍어볼까. 제 손이 얼어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얼음이 높고. 이야. 아 좀 오래 있어야 되네요. 네. 선명하게. 저렇게 이제 추억을 한 장씩 남기시는 거죠. 그렇죠. 예쁜데 가면은 또 낙서 막 이렇게 돼있어 눈살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내 지문처럼. 내가 왔다 간 걸 딱 새기고 가니까. 기념으로. 예. 네. 어머. 혼자 가던데. 좀 보세요, 좀 보세요. 어머, 어머, 어머. 애기들이요, 애기들. 아, 귀여워.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강아지도 들어올 수 있네. 외국은 거의 다. 거의 다 없어. 다 온 듯한. 뭔가 두근두근 거리는 게. 이거예요, 폭포가 온 거예요? 네. 속에서 흐르고 겉에 온 거예요. 물 봐. 물 봐. 또 암벽 등반하는 사람 있어. 그렇죠. 얼음 색깔이 굉장히 오묘한데. 너무 맑은데? 야, 대박. 야, 저거 고드름이라고 해야 되니? 저거는 빙하. 뭐라고 해야 되지? 고드름이. 엄청나다, 엄청나다. 엄청나다. 이 폭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층, 한 층, 한 층 얼어서 만들어지고 속은 물이 흐르고 있어서 단기간에 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얼음 조심해야 돼요. 얼음 조심해야 돼요. 얼음 조심해야 돼요. 둘이 얼굴을. 뜨특돼. 물이 너무 나요. 물이 진짜 깨끗하다. 1급수 같은데.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어때요? 이야, 이거는. 딱. 사다수 예상하고 있었는데. 먹다 진짜. 제가 한번 봐. 바로 흡입. 그렇지. 먹을 줄 아네. 아무 냄새, 맛, 그게 없어. 그냥 냉맛이야. 이게 물이야, 그냥 물. 얼마나 좋을까, 물이. 물이 없는 것처럼 너무 영동하잖아요, 지금. 정말 깨끗한 물. 우리가 이미 속. 이 안에까지 파헤쳤어요. 그럼 일단은 저희가 이제는 좀 다르게. 저희가 시내로 한번 가봅시다. 시내. 뱀프 시내? 뱀프 시내로. 오케이. 뱀프 시내로 한번 갑시다. 갑시다. 저녁 먹으러? 네, 이제 밤이 왔죠. 되게 여기가 조금 아프나, 뱀프가. 네, 조금이에요. 걸어서 다 다닐 수 있을 만큼 조금이에요? 네, 그럼요. 나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데. 뱀프 회사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제대로 된 데서 한번 음식을 먹어봐야지. 지금까지도 먹었는데 거기서 또 가장 극대화. 가장 극대화. 가장 극대화. 자, 내가 오늘 마취해보니까 오늘의 추천 메뉴. 에피타이저는? 샐러드 좀 먹자. 우리 풀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나 그만 하려 그랬어, 그만 하려 그랬어, 그만 하려 그랬어. 메인은요? 메인은 노선 카리브. 이게 뭐예요? 카리브? 카리브 혹시 알아? 카리브 해? 그가 아니라 목걸 입안한 사슴이 있지. 이 녹용이 엄청 큰 사슴이 있다고. 캐나다의 연어가 또 유명하다. 연어? 한국에서 솔직히 나는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해. 저도 연어를 사 먹거나 찾아가서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강행군이라서 다크들이 좀 심해졌잖아요. 이 다크 없애는 데 연어가 또 좋대. 그래서 연어를 시켰어요. 연어. 궁금한 게 있어요. 항상 서양 식당 가면은 포크 짧은 거 긴 거, 나이프 얇은 거 긴 거 이렇게 나오는데. 좋은 질문이야. 구별버급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포크가 이거는 길고 이건 짧지. 진짜 짧고 길죠. 그러면 너랑 나랑 둘이 같잖아. 키 크는 사람이 이걸 쓰는 거잖아. 아 이 이유 없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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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깨달음을 얻었어요. 되게 진지하게 두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해? 너가 좀 뾰족하지 얼굴이? 역삼각형이지? 형이 더 뾰족하지. 그러면 그걸 내가 가지고. 어때? 너가 둔적이니까. 내가 이런 건 나왔어. 이 이유 좋은데요? 매너니까. 내가 이제 이해했어. 이해했지? 이제 이해가 왔어. 그러면 이제 먹으면 돼. 그걸 또 이경 씨가 봤네요. 치즈랑. 진짜 구합이 잘 맞네. 치즈랑 이렇게. 이렇게. 야채를 이렇게 해서. 염소 치즈는 좀. 향이 좀 많이 강하지 않아요? 오 몰랐어 그거를. 엄청 치즈. 오 그걸 몰랐어. 기억했다. 치즈 뭐? 아 이게. 화장품 아니냐 이거? 화장품을 먼저. 먹어볼게요. 우리가 너무 촌스러운 건가? 전형적인. 수분크림 맛인데? 수분크림 맛? 화장품 맛이었어요. 저는. 화장품 맛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요. 아 형 수분크림이 아니라. 응. 미스트 입에 입 벌리고 그랬을 때. 그렇지. 진짜 형. 스프레이 뿌릴 때 입 벌리고 숨 쉴 때. 형 말이 뭔지 알았어요. 이 염소요. 아 그거 한번. 염소 치즈가? 이것만 먹어보자. 아 세구나. 이렇게 예쁘잖아. 어우. 어우. 어느 정도길래. 아 염소 치즈가 세구나. 소름 돋는 거 처음이야. 소름 돋는 거 처음이야. 소름 돋는 거 처음이야. 소름 돋는 거 처음이야. 어우 끝맛이 엄청 차. 위가 하나 형? 진짜 소름 돋는 거. 소름 돋는 거. 이게 맛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먼. 아 세먼. 아 세먼. 카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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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살먼. 저 메뉴 봐봐. 등장인물이 나오거든. 카리브의 등장인물. 조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익숙한 친구가 있네. 꽃. 잠깐만요. 캐나다의 고소 같은 거네요. 고트 치즈 이 친구 같아. 내가 볼 땐 이거라. 아 감자 으깬 거라. 고트 치즈. 고트 치즈는 같이 이렇게 한 거고. 식기 전에 맛을 보여. 네. 카리브 맛 궁금하다. 그래 궁금하다. 어. 안 쓸래요? 천천히. 아니 나 이거 정말 의식이 없지. 뭐하는 짓이야. 자 이제 손 많이 넣어야지. 카리브. 아 근데 맛 표현이 솔직해서 좋다. 이 부분은. 아 저희는 솔직한 아이스. 정말 솔직합니다. 난 이거 소고기 같아. 속이랑 맛이. 아 똑같아요? 비슷해요. 특유의 향이 있지 않아요? 이 중심 향이 아니야. 약간 이제. 꼬릿한 잎으로에만. 응. 꼬릿한 거 있어. 약간 꼬릿한 거 있어. 꼬릿한 거 있어. 약간 꼬릿해. 연어. 공격. 솔직히 나는 연어 별로 안 좋아해. 저도 연어를 사 먹거나 찾아가서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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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솔직합니다. 오. 저게 진짜 맛있는 뼈죠? 오. 오늘 진짜 맛있다. 나 쭉쭉해졌어. 보여요? 염소치지랑 많이 다르죠? 그동안 먹어봤다 나눠져요. 수근이 훨씬 많은 것 같아. 껍질에서. 약간의 불맛 탕맛이 100% 나요. 구웠으니까. 네. 그리고 안에는. 이게 대박입니다, 연어. 껍데기가 탁 튀겨져요. 맛있네. 렌틸콩이랑 같이 먹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밖에 하나씩 싹 비우고 있다는 게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 데이터베이스를 잘 기억해가면서 이 다음 먹방으로 고고싱 해야지. 알겠습니다. 가슴이 뿡! 시작! 뿡! 뿡! 아, 나 기뻥이 너무 웃겨요. 야, 이거 미셔닝 파스터벌 아닌가요, 여기는? 와, 핵이 좋아. 이거 진짜 위에서 보는 건데. 완전 성격이 달라요. 개 비쌍해. 저런 걸 좋아하는 개예요. 그러지 말아. 개한테 물어봤어? 개한테 물어봤어? 개한테 물어봤어? 고슬레인. 세기 같네. 아니, 경치가 정말 좋았던 게 날씨도 한 모금 했던 것 같아요. 이야, 좋네. 물도 한 모금 먹어보고 싶었는데 부럽더라. 여기까지 시원할 것 같아요. 배꼬까지. 저희가 그 3km 정도 이렇게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서 폭포를 구경하고 좀 더웠거든요. 그때 그 마신 물이 엄지 발가락 사이로 나오는 느낌이에요. 엄지 발가락 사이로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럼 진짜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딱 마시니까. 몸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다 굴러서는데 다 데리고. 다 데리고. 다 데리고 얘를.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아,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정산을 가서 이제 그.. 모든 걸 한 번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카메라를 담을 수 없는 그런 뷰였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가면은 그렇게 또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진짜. 너무 아까워요,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고. 저는 저기 아까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꼭 여기를 다시 오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래 다들 거기 캐나다에 로키산맥을 꼭 죽기 전에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 그 말이 왠지 더 책임감이 느껴지고. 어머니랑 갔을 때도 곤돌로 안 해서 이거 할 거예요? 해야죠, 그거 해야죠. 해줘야죠. 아이는 할 친구입니다. 해야죠, 해야죠. 선곡을 좀 어머님 좋아하시는 쪽으로 그때는. 네, 난 참 바보같이 살았거든요. 아아. 반자로 투표해볼까요? 반자로 만들어요. 이 스케줄대로 나는 가방을 싼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오우, 떨린다 이거. 자, 여러분 과연. 이게 되게 떨리네요. 정말 자연으로 힐링을 했습니다. 자, 판정단의 선택은? 선택은? 과연? 70. 77만 넘을지. 글짜리 중요해. 글짜리 중요해. 글짜리 낮아야 돼. 글짜리 낮아야 돼. 높아라, 높아라. 어? 70. 70. 글짜리 낮아. 7평 동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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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6. 5. 6. 5. 5. 5. 5. 5. 5. 5. 한 표 차이니까 후반에 더 재밌어지는 거죠.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난리 나는 거죠. 소원 한 명. 되게 대자연 컨셉으로 나오셨는데 저희한테도 굉장히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로키산맥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저희는 로키산맥에 버금다는 대자연이 기다리고 있고 캐나다는 대자연밖에 없는 느낌? 베가스는 대자연도 있고 유흥도 있고 쇼핑도 있고 먹거리도 있다는 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랜드 캐니언이 있죠, 라스베가스 쪽엔. 사실 저거 거의 가봤는데요. 어, 저 여유. 어, 뭐야? 저희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라스베가스에만 음주 문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만 즐길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맥주부터. 또 그들만의 밤놀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잘 담아왔습니다. 자, 혹은전도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학교다. 인생의 여유이다. 배틀 스트림! 우아, 대박!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내가 여기 오다니. 우와, 대박 멋있어! 엄마, 나 그랬드 캐니언 왔어. 진짜 일탈을 해보고 싶어서. 우와, 대박! ollow, 대박! 나는요 드랍! 그리고, 나는 내 손에 든다. 내가 이 kurz의 잘하는 우리의 여자친구. 내가 이 길을 안쪽으로만 여기를, 내가 이 길을, 내가 이 길을. 너의 힘을 넌 안쪽으로만 여기를. 내가 이 길을, 내가 이 길을. 아멘